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살짝 혼미하지만 그래도 구원자 새언니 덕분에 그지같은 시공창에서 탈출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쓴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남친 집에 결혼 인사를 하러 갔는데요. 헐 전부 다 이혼을 했네. 이거 뭐야 무서워. 지금 당장 도망가라는 우리 새언니의 경고. 얼른 튀자. 원제. 남친 가족들이 전부 다 이혼한거.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건가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그냥 평범한 여자구요. 남친이랑 결혼을 약속한 사람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갑자기 큰 고민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글씁니다. 보시고 조언 좀 해주세요. 아 그리고 혹시나 누군가가 알아볼 수도 있기 때문에 자세히는 못 쓴다는 점 양해 부탁드려요. 어 그러니까 그냥 연애만 할 때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요. 결혼을 마음먹은 후 서로의 집안 사정을 알게 되고 특히 지금은 양가 어른들께 인사까지 다 드린 상황인데 그런 이후 계속해서 제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 있어서요. 아 물론 저희 남친이 형제 많은 집안 막내인건 이미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가보니까 여자 형제 남자 형제 가릴 거 없이 진짜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전부 다 이혼을 했더라구요. 그 많은 형제들이 전혀 몰랐고 이번에 처음으로 알게 된겁니다. 그리고 민감한 문제니까 이혼 사유에 대해서 묻진 않았는데요. 제가요 지금 이 순간 정말로 마음에 걸리는 게 바로 이겁니다. 다들 이혼을 한 것도 한 거지만 이혼을 하고 아이를 키우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뭐 티는 안 냈지만 진짜 기분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아 이게요 여러분 말로 설명이 잘 안되는데 뭔가 너무 이질적이었어요. 형제들이 전부 다 이혼을 한 것도 이상하고 또 아이를 키우는 사람 역시 단 한 명도 없다는 거.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거 뜯어봐도 못한 광경이고 아니 솔직히 그렇잖아. 이게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이걸 또 남친한테 물어볼 수도 없는 거니까 그래서 그냥 저 혼자 계속 고민하고 생각을 많이 하다가 더 많이 답답했지만 그렇다고 또 부모님한테 오빠한테도 말 못하겠고 저희 새언니한테만 살짝 풀었거든요. 저희 둘이 친해요. 그랬더니 새언니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완전 진지한 표정과 어투로 아가씨 지금 당장 헤어져요. 딱 이러는 거예요. 무서운 느낌이 들 정도로. 그래서 제대로 대꾸도 못하고 그냥 아 아 이러고 있는데 아가씨 정신 차려요. 라는 말과 함께 나도 말이야 지금까지 아가씨 오빠랑 결혼 생활하면서 늘 좋기만 했던 게 아니야. 사내 목사내 죽기 살기로 싸우기도 했고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이혼 이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니거든. 하지만 그렇게나 많은 사람이 예외 없이 전부 다 이혼했다. 이거는 모르긴 해도 분명 그 집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라고요. 어머님이랑 아버님 마시기 전에 얼른 조용히 정리해요. 이랬어요. 그런데 뭐 사실 저희가 아직 구체적인 나를 잡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서로의 부모님께 인사 한번 다녀온 거고요. 그래도 뭐 결혼을 생각한 만큼 수입이랑 그동안 모은 돈 등등등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건 공유를 한 상태이긴 해요. 여하튼 제가 앞뒤 사정을 자세히는 못 쓰지만 그냥 딱 이 부분만 봤을 때 여러분 생각이 궁금합니다. 역시 저희 새언니 말처럼 문제가 있는 거겠죠? 그럼 여기서 저도 정리를 하는 게 맞겠죠? 말씀 좀 해주세요. 댓글 1번 솔직히 요즘 세상 이혼이라는 게 되게 흔해진 건 맞아요. 맞는데 그런 만큼 뭐 형제 두 명이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이혼을 했다. 그렇다면 뭔가 사정이 있겠구나. 그럴 수도 있지. 이럴 수 있다지만 형제가 많이 있는데 전부 다 이혼했다고 이건 100% 문제 있는 거죠. 게다가 아이들을 아무도 안 키운다는 거 역시 마찬가지. 100% 그 사람들 유책인 거고. 도망가세요. 얼른 묻지 말고. 댓글 일단 이혼도 이혼이지만 유책 사유가 누구한테 있는 건가? 이걸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혼이 아무리 흔하다 해도 쓰니 새언니 말처럼 그게 그렇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니거든요. 제가 아는 집안 사명지 중에 두 명이 이혼한 집이 있는데요. 그 집 부모가 보통 진상이 아닙니다. 막내 며느리가 아직까지 버티는 게 용하다 싶을 정도죠. 자식들 중에 벌써 두 명이나 이혼을 당했는데도 머릿속이 계속 꽃밭이라 아무 생각 없이 놀러만 다니고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며느리한테 싸가지가 있니 없니 연락을 잘 하니 안 하니 애를 잘 안 보여주니 어쩌니 일단 그 집 같은 소리를 계속 해대는데 동네 사람들 전부 다 욕해요. 그리고 다들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 이제 막내도 조만간 이혼 당하겠네 이러고 있습니다. 2번 보통 양육권은 어지간한 유책이 있지 않는 이상 엄마 쪽에서 가져가는 게 국룰인데 여자 형제들조차도 애 키우는 사람이 없다고 하면 집안이 좀 덜덜덜덜 하는 거죠. 3번 전부 다 이혼한 것 플러스 양육권 박탈까지 이것은 생물학이든 경제적이든 성격이든 뭔가 거지같은 사유가 있든 어쩌든 간에 아주 뿌리 깊은 하자가 그 가족 모두에게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반드시 명심해요. 이거는 절대 쓴이 개인이 해결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2번 아들 딸 가릴 거 없이 모두가 이혼을 했다면 우선 그 부모에게 100%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건 빼박 쓴이의 미래인 건데 그걸 봤으면서도 결혼할 생각이 계속 혹시나 남아있다면 이거는요. 그냥 깜깜한 아무것도 안 보이는 밤에 차에 앉힐 확률을 노리면서 8차선 고속도로 위를 걸어가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냥 죽게 돼 있어. 8번 8차선 고속도로라니까 비유 죽이는구만. 여하튼 그 부모들 100% 문제 있는 거 맞고 무엇보다 아무도 아이들 양육을 안 하는 걸 보면 그 자식들도 자기들 부모랑 똑같을 확률이 10만 퍼센트입니다. 3번 내 주변에 저런 집구석이 하나 있어서 아는 건데요. 농담 아니고 저런 집은 이혼을 되게 장려해. 뭔 일이 있다. 그러면 똘똘 뭉쳐가지고 푸시푸시 이혼시켜버리더라고. 책임감 하나도 없고 성격도 완전 개이기적이죠. 그래서 하는 말인데 쓴이가 정말 혹시나 아니야 내 남자는 틀릴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건 네가 눈을 감고 있다는 겁니다. 내 100% 장담해요. 너 망한다. 내 댓글 맞아요. 책임감도 없고 성격이기적인 거 완전 핵공감합니다. 지금 저희 남편 집이 딱 그렇거든요. 부모 형제도 모자라 사촌들까지 무더기로 이혼을 한 집안이죠. 결혼 당시엔 부모님만 이혼을 한 상태였는데 지금은 다들 이혼했고 진짜 큰 문제는 이 사람들 그래 이혼이라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도 저한테 자꾸 이혼해달라고 벌써 두 달째 매달리고 있는데 아우 생지옥이 따로 없어. 4번 저희 남편 집도 그래요. 어머님이랑 이모 할머니 그리고 사촌 누나들까지 전부 다 이혼을 했더라고. 저희랑 너무 다른 집안이라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다들 성격 너무 드세고 인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거지. 같이 있으면 창피할 정도로라 이전에 식당 같은 거 절대 같이 안 가요. 오직 저희 남편만 정상입니다. 다 될까요? 네 남편만 정상일 리가 없잖아. 이 팔불출 아지매야. 깔깔깔깔깔. 2번 저기요. 님 남편만 정상인 거 확실해요? 그냥 아직까지 잘 감추고 사는 거 아닌가? 어? 3번 정말 안됐지만 님 남편만 정상일 리가 없어요. 아직 그 숨겨진 꼬라지를 보여줄 기회가 없었던 거지. 5번 남자 형제 여자 형제까지 전부 다 이혼을 했다는 것은 정말로 이상한 집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부가 살다 보면 좋을 때도 있는 거고 때로는 나쁠 때도 있는 건데 저런 집은 너무나 쉽게 이혼부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냥 새언니 말대로 이대로 조용히 정리를 해요. 뭐 결혼체험이 하고 싶다면 한번 해보든가. 그리고 그 집안 형제 전부 다 이혼하게 되는 그런 대기록도 한번 세워보고 말이지. 6번 저희 친가 친척 어른들이 다 이혼하고 아니면 남처럼 살고 있는데요. 물론 저희 집도 포함해서요. 이런 가장 큰 이유는 친가끼리의 결속력이 너무나 크고 구성원 개개인의 결혼 생활을 절대 존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배우자보다는 결혼하기 전 내 가족이 더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정말 아이러니한 건 말이죠. 그렇게 이혼을 하는데 나이 처먹고 기댈 곳이 없으니까 그 그지같은 결속력이 더더 강해지더라 이거지. 7번 아주 오래전에 제 동생이랑 이혼을 했던 그 술 오지게 좋아하고 외박 좋아하던 여자네 집안 얘기 같군요. 형제 자매들이 전부 다 이혼을 했는데 다들 하나같이 술을 또 오지게 좋아해가지고 툭하면 모여가지고 새벽 늦게까지 마셔댔습니다. 뭐 그만큼 문란했고 사고도 많이 찼죠. 그러면서 꼴에 지들끼리는 형제에 강해가지고 술에 취했다고 하면 내 동생한테 전화해가지고 돌아가면서 욕하고 겁박하고 협박하고 야 이거랑 이혼하는데 애 좀 많이 먹었습니다. 뭐 전에 듣기로 아직도 그러고 산다고 하는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어쩌다 한 번씩 술에 꼬라가지고 제 동생한테 전화해서 난리치고 그러다가 차단당하고 경찰한테 끌려가고 야 진상도 이런 진상이 없죠. 아 그리고 지금의 우리 제수씨는 술을 한 잔도 못해. 아유 너무 좋아. 사실 뭐 그렇습니다. 뭐 시공창에서도 연꽃이 필수는 있어요. 중요한 건 그게 내 건 아니라는 거지. 확률상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한 줄 잃었습니다. 머릿속에 물음표가 뜨면 그냥 하지 마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